안녕하세요. 저는 판타지오 엔터테인먼트 웅성우. 저는 힙 엔터테인먼트의 박성우입니다.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홍합 조개 조개 그 굴 굴 굴 아 웅성우 굴 웅성우 홍합! 웅성우 이게 뭐예요. 와 박성우 전복 예 예 저 우리 웅성우 아니었으면 못 찾을 뻔 했어요. 저도 홍합 홍합이라고 할 뻔했는데 어떻게 찾았습니다. 덕분에 이렇게 미공개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를 획득했습니다. 어떤 사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 지금 몇 초 남은 시간이요. 아 10초요. 예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향이 향이 열심히 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아쉬워라.